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수확행, 작은 행복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지는,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츠 메시로드라고 하는 먹방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되게 독특한 소재더라고요. 메시는 밥이라는 뜻인 거고요. 제츠라는 건 끊어지다 없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츠 메시는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식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식당을 의미하는 건데, 지극히 평범한 셀러리 맨 스다 타미오라는 이가 딸과 아내가 아이돌 공연은 원정을 떠나는 금요일 토요일을 틈타가지고 자게 용돈 범위 안에서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용돈이 적다 보니까 자는 거는 차를 이용해서 숙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차박을 하면서 언젠가 사라질지 모르는 식당을 찾아서 다니는 이야기죠. 되게 뻔한 얘기입니다. 특별하거나 아주 드라마틱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고요. 그냥 뭐 먹방이에요. 먹방. 근데 뭐 이런 드라마가 있지. 되게 지루한데 이럴 수 있는데. 보다 보면 어느샌가 또 빠져있는 저를 또 발견하게 되죠. 뭐 별것없는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고만고만한 식당. 그냥 언제 사라져도 하나도 놀랍지 않은 그런 마을의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라면을 먹기도 하고 뭐 돈까스를 먹기도 하고 뭐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요. 저렇게 여행을 다니는 것도 나름의 한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평일 날 일상생활을 하면서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난 이후 시간부터 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저런 여행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뭐야 약간 좀 부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이렇게 아주 작은 식당들이 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좀 드는 거죠. 뭐 되게 대단하고 되게 아주 거창하고 멋있는 이런 게 아니라 그저 그냥 고만고만한 그냥 아주 소소한 것들을 이제 보여주니까요. 차 안에서 이제 자기 차 안에서 이제 하룻밤을 이렇게 보내는데 결코 그 숙박이 편하지 않죠. 차에서 자는데 뭐가 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차에서 이제 뭐 위험하면은 차에서 이제 무슨 이제 목소리를 이렇게 내더라구요. 뭐 위험합니다. 뭐 위험합니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그리고 이제 차에서 자다 보니까는 이제 오며 가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뛰기도 하고 또 소음에도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 뭐 따뜻하거나 이렇게 뭐 편안하거나 이럴 순 없죠. 근데 그래도 그 혼자서 차박하면서 캠핑 아닌 캠핑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들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계속 이렇게 매주에 이렇게 차박하면서 이렇게 지낸다라는 것은 좀 몸이 좀 힘들겠죠. 충나겠죠. 뭐 말이 좋아 차박이지 돈이 없어서 돈을 아끼기 위한 그런 궁예시책이니까 그 정도로만 이렇게 보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구요. 그렇게 이제 차박해서 이제 숙박비를 아끼고 또 그 지역에 되게 오래된 이렇게 식당을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비도 나름 또 절약할 수 있고 그 주변경치는 또 덤으로 또 이렇게 보고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스타 다미오가 이제 40대 이제 중년 아저씨예요. 뭐 근데 이제 되게 보면은 뭐야 되게 지극히 평범하고 그렇게 대단할 거 없는 그런 능력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되게 그냥 고만고만한 그냥 사람인 것 같아요. 예.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데 생각지도 못한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1박 2일 이행을 따는다는 그 설정 자체가 되게 즐거워 보이고 재밌어 보이고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도 나름의 규칙이 있는 거는 이제 세 가지 규칙이 있대요. 여기에 첫 번째는 이제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아내와 딸이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까지는 이렇게 돌아온다 라는 그 1박 2일의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누구한테도 권유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끌어들이지 않는다. 혼자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톨게트 비용이나 기능값이나 식비는 모두 자기 용돈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한다. 시간이 정해져 있고 혼자 하는 거고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된다라는 그 세 가지 원칙을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1박 2일 차박과 이제 음식여행을 떠나는데 뭐 그렇게 그 아저씨의 그 혼자 하는 짧은 여행 차박하는 여행을 보면서 아 평일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나름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식사하고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활력도 얻는다라는 그런 스토리라 되게 좀 좋아 보였어요. 아 참 어떻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 뻔하고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 그런 저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이제 나름의 또 힐링을 얻은 거죠. 위로와 또 즐거움을 얻은 거죠. 아 저런 거구나 그 일본 드라마 이제 심야식당에 심야식당을 보면은 그 아주 늦은 시각에 이렇게 각양각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밥을 같이 먹잖아요. 전혀 이렇게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밥을 먹으면서 옆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각자의 사정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어떤 식으로든 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또 모습을 보면서 그 잔잔한 감동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츠 메시로드는 그냥 혼자 가서 혼자 자고 혼자 밥 먹는 건데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라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순례 뭐 사찰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좀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안타까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가지 생각들이 좀 들더라구요 참 저한테는 좀 되게 좀 뭐야 독특하면서도 좀 부러운 느낌들이었죠 시골의 장식당에 가서 아주 소박한 음식 한 끼 먹는 건데 저게 이렇게 참 저게 이렇게 참 뭐야 새로운 모습이다 나름의 재미를 가지고 또 여행을 떠나면서 살 수 있는 거구나 대단하네 괜찮네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더라구요 그래 뭐 혼법 하면서 혼자 밥 먹으면서 이렇게 아빠라는 40대의 아저씨가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자기만의 일탈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하더라구요 아 아 저런 사람들이구나 저렇게서도 사는구나 대단하다 괜찮다 야 신기하다 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차박하면서도 어 항상 얘기하는 차박의 마음가짐 있대요 금지된 장소에서 차박하지 않습니다 공회전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는 가지고 돌아갑니다 차박의 마음가짐을 매번 소개하는데 가고 싶었던 장소를 직접 운전해서 방문하고 또 자유도 즐기고 또 음식도 먹고 이런 이제 소박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 뭐 나도 차박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 좀 들었죠 뭐 별것 아닌 뭐 고작 이렇게 밥암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밥암끼를 먹으면서 또 나름 이렇게 자기만의 도전을 또 한다 되게 이렇게 소시민이고 되게 소박하고 되게 작은 마음가짐을 또 먹는다는 행위하나 해도 도전한다 접근해 본다 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얘기로 이렇게 다가간다는 것 자체가 참 저한테는 그냥 편안하고 그냥 잔잔한 느낌들 주더라고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가게에 가게에 얽힌 사소하지만 소박하지만 어쩌면 또 구구절절할 수 있는 그런 사연들도 이렇게 엿보면서 느끼면서 이렇게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도시에서 도시에서 되게 건사하고 잠자리 잠자리 정해 가지고 자고 또 아침을 맞이해 가지고 또 그날의 밥을 또 먹고 낮은 안경에서 눈치도 보기도 하지만 또 눈치 안 보면서 또 음식도 시켜 먹고 또 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있는 알듯 모를 듯한 그런 사연들도 읽고 참 저렇게 사는 모습들도 되게 바쁘고 힘들고 되게 답답한 일상 속에서도 겪을 수 있는 나름의 삶의 한 단면이고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에 참 좋더라고요 그 반경 5미터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 보면서 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좋았는데 또 제츠 메시 로드라고 하는 차박과 먹방이 연결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중년 남성의 여행을 보면서 또 나름의 힐링을 얻어서 참 이런 드라마가 있다 일본 드라마가 있다 라는 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만의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서 더더욱 좋았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츠 메시로드 시간이 되시면 한번쯤 시청해 볼 것을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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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